부동산 제도도 바뀝니다. 새해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고, 일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높아집니다. 달라지는 제도들 어떤 게 있는지 정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사람의 경우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%를 적용받습니다.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%를 넘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 원 직장인이 연 4%대 신용대출 4천만 원을 받고 있다면, 현재 2억 6천만 원인 대출 한도가 내년부터는 1억 5천 5백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줄게 됩니다.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. 이렇게 돈줄이 줄면서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. 상가와 주택이 합쳐진 상가 겸용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. 현재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습니다. 그런데 내년부터 12억 원 넘는 상가 주택을 팔 때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 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. 이 밖에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도 시행됩니다. 내후년까지 약 15만 명의 청년이 3천억 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.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.